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강단에서 예수님의 산상수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은은 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라.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춥니까?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치물로 너의 몸을 바쳐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성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역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산상수은의 결론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강단의 예배에 은혜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창급세계 3장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인 서밋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 보금에서는 뭐라고 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희한하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어렵답니다. 근데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언역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미국의 탁월한 영성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서 사건을 일으킨다. 반대로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어떠한 응답도 없을 것이다. 야고보석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뭐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되겠어도 뭘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사건의 원인이 되어서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은혜받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적용하는,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인간의 영적인 행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 영적인 이유를 깨닫고 2, 3, 7 나라 살리는 24 제자로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넓은 문 나누고. 왜냐?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넓은 문으로 가던 인생인데 그 넓은 문의 끝이 뭐라고요? 파멸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의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열두 가지 문제로 영원한 멸망계로 살다 가는 게 인간의 인생인데 근데 복음 없는 모든 종교도 모든 복음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교도 영성훈련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영성훈련의 문제가 무엇이냐? 왜 위험하냐?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부처가 될 것이고 명상을 통해서 너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놀라운 너무나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든 종교는 복음 없이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그 길을 여쇼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정보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로 들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들은 얘기 또 하고 들은 얘기 또 하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증거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불잡을수록 우리 안에서요. 근본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이 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왜 힘들어 합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가 아닌 생명으로 붙잡는 자, 근본적인 힘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들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다가 밤에 양떼가 머물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목자들이 가지를 줍고 돌을 주워서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문은 만들지 않아요. 그 문에 바로 목자가 누워서 잡니다. 어떤 맹수, 어떤 강도든 들어오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는 자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다. 그런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까? 구원은요. 내 노력, 내 행위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령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항상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에 대해서 정의하셨죠. 험난하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강단의 제목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 기름 부으시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설 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개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아, 성령의 역사구나. 깨달은 거죠. 그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 뭐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냅니다.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5에서 11장 믿음의 챔피언들 좁은 길을 간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당시 비가 안 오던 시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새벽에 이슬만 적시던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산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짚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게 노아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4천년 전에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지금과 다릅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때 CCTV 없습니다. 경찰 없습니다. 치안이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아비 집을 떠난다. 본토, 친척을 떠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알지는 못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바로 가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땅이다. 그 땅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이 가난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태어나십니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략을 알았어요.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전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 딱 감고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좁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 맞추는 선택을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셨죠? 타이맥스 시계 비행기에서 던지고 트럭으로 깔아 뭉개고 망치로 때려 찍고 아무리 이 시계를 훼손을 해도 광고 문구가 타이맥스 시계는 그래도 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큰 배경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권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좁은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복음의 합당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안전을 위해 중복이 되어주시고요.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되도록 우리 함께 중복이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